안녕하세요. 지상부 김상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중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과 소속된 근로자분들의 사회보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신청방법, 지원금 계산기를 활용한 지원금액 확인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상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신규가입자라 하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의 기가입자들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대상의 제외입니다.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80%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기가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0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제외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래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 즉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년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가 됩니다.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종정기전에서는 근로소득이 2,838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100만원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5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료 지원 방법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의 경우에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에 고용보험으로부터 해당 보험년도 말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험년도 말 현재 고용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고용보험년도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에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을 합니다. 사업주 지원금은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수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금은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서면 신청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언택트 시대인 만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포탈에서 두루누리를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신청방법 코너에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금 계산기를 이용해 볼텐데요. 홈페이지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지 예상금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보았는데요. 만약 사업장 규모가 1에서 9명이고 직원들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으로 산정해 보면 고용보험은 월 29,600원, 국민연금은 14만4천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신규가입자의 고용보험료가 37,000원 중에서 사업주 지원액이 16,900원, 근로자 지원액이 12,800원, 따라서 납부할 보험료는 7,400원이 전부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살펴보면요. 신규가입자가 보험료 18만원이라면 사업주 지원액이 7만2천원, 근로자 지원액이 동일하게 7만2천원으로 납부할 보험료는 3만6천원이 전부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래의 글에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까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 수는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 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 신청을 해야 할까요? 사업장이 보험료 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료 연도 중에서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주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일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면 됩니다. 보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번호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고 또는 해당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두루누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이런 부담감에 휘대리고 계셨다면 요즘 들어 더 어려워서 지원이 필요했다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금액 지원받아 원활히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고 하루빨리 이 시국 끝나기를 바라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알아보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